다음 분은 또 보니깐요, 박수 주세요. 나온. 손이 손 보고 잡아서 천자가 왔던 게 아이고, 못 끌 것 같지? 손 도와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뭐 수고야 바퀴가 거진 거야. 거기가 하나 뭐. 인사하세요. 목사동에 쭉 가 거시기엔 김천자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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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그냥 나와도 되는데 뭘 또 이렇게 차려 가지고 나오셨어. 아니, 그냥 나와도 쭉 가 거자네. 아, 그래? 거기 또 그래? 소금의 손을 위해서 또 언니가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입 싸도 될까라. 아, 그럼? 응. 그럼 이건 또 자먹어요. 그건 mớiiste, 이렇게 하지. 맛난 거 안 맛난 거? 마르면 마스세요. 아, 그래. 성도 와봐. 이따 반지 좀 잘해줘. 가다 이 정도면 안 될게. 내가 혼자 먹으면 내가 혼자 먹으면 나 혼자 넘어질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같이 넘어지자고. 이것도 복성에는 흑돼지가 유명해라. 이걸 잡아서 쌀만 볶아갖고 왔다니께 잡사가 겁나게 많다. 만나져라.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 복성하고 석고기 쪽에 흑돼지가 유명한 거에요. 박수준 치산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음 보던데 박수준 치산이 이럴 때 두부 없다는 내가 왕붙힐께. 아니, 안 되는데. 써 있구나. 이렇게. 고맙은 거 이제. 밥 다 먹어서 참 고맙은 것도 다른 것도 끈끈이. 더 좋은 것이 나오는데. 왜 그런데. 맞나요? 아, 이것도 더 많나. 형님들 모르겠어. 이거 또 있어. 이것이 뭔지 안다. 이렇게 간 거 있잖아요. 옆으로 막 거시기 찝어갖고 간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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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복성하면 청정지역 여기 앞에 성진구 안에 겁나게 물이 안 맑아고요. 거기서 흐블나게 기댕긴 애기들이 옆으로 기댕긴 애기들이 옆으로 기댕긴 애기들 발도 많은데. 맞아, 맞아. 앞으로 절대 못 가. 야, 이 참 거시기는. 그래. 예. 이거 이게 뭐. 이야. 정말 맛있겠네. 이거는 개만 들어가서 맛나도 안 해. 시간 가면 무시밭 때 무시가 많이 있잖아. 그 놈을 싹싹 뜯어다가잉. 여기다 해볼라게 넣어야 맛나. 그냥 껍데기 채 다 잡셔야 거시기 좋더요. 어, 뭐야. 이거 안 되는 거 좀 보소이. 오케이. 그래, 여기 껍데기까지 무어야 무릎이 커. 여기 거시기. 가만히 좋대. 새끼가. 오빠만 뭐. 흐미, 맛나게 잘 잡순두고 앉아. 근데. 오빠도 묶자. 하나 줄까? 그래. 여기 실마리가 더 많나. 개딱지보다. 근데 몸에 좋은 걸 알았고 개딱지만 저라게. 그렇게 줬어? 좋아? 돌아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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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오빠 있잖아. 금방 그 놈이 이 놈이에요. 이거 빨리 봐. 어메, 보셨대. 요, 요. 어메. 이거 봐. 응? 이거 한 눈에 있으면 밥을 한 보족이를 먹어. 그렇지, 말로. 자, 손님과 개이가 귀여운 거요. 보세요. 마을에 있는 부부야에서 잡수도 가시오. 잡느라고 수고 있어. 예, 예. 정연아. 야, 이 좀 상 불려놔. 곧 그 여섯 마리야. 어? 한 마리라도 없어도 말 안 돼.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거시기 해갖고 바보를 했는디. 바보? 곧 들어갈 때 통 잘 못 들어간단께. 아, 그래요? 네, 들어간 때 좀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전 잘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바보니까. 원래 바보니까. 으- 으- 리허 Magnus X 시계주에. 바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다시 해 안 돼 나 오빠한테 아까 거시기하다 잊었어 오빠 다시 와봐 오빠 와봐 다시 해 오빠랑 거시기하다 잊었잖아 자 그럼 또 성진강 창게 몇 마리 주더니 또 떼쓰네 안 돼 다시 해 아따 그래 내가 창게를 안 받았음을 몰라 함께 값을 해줘야 해 받았는 데 내가 값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치가 그러면 저 바보라는 걸 보여 드렸습니다 바보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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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인가요 물어 가신다는 말 방에 가시려 모두 아이고 나 어찌까 나 오늘 괜히 참기파라는갑세 아이쿠서 뺏어 두 번이나 열을때 물을 그려 어?